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소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소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되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소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소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소의 종이 아니니라. 경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소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왜 쓰여졌느냐. 오늘 이 말씀이 서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의 서론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그 당시에 반드시 이 갈라디아서 신서가 필요했는데 이 말씀이 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소를 받고 그리소의 교회가 되어지면서 이 유대인과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갈라디아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것이 언제 쓰여졌느냐를 서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쓰여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왜 썼느냐가 또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냐. 그 당시에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어요. 열두 사도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또 열두 사도에게서부터 깨달아 안 사람. 우리 잘 아시듯이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때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자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영접한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냐면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줄 알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다멕시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한 반박이 있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어떻게 네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제자가 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 아니냐? 이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해명하고자 쓰게 되어진 것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 바울이고 이것을 세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죠. 두 번째로는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박을 받았어요. 다른 신학의 성경들을 읽어도 사도 바울과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전하고 있는 12사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선민사상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거지. 또 주님이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분기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고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된다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라는 반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지아서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것에 혼돈이 되어져서 이 갈라지아의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지아의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여러 교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례도 받지 않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없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런 혼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지아에서 오늘 1절로부터 12절에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은 누구로부터 말미한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부터 말미한 것이다. 그가 사도가 되어진 증거가 갈라져서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1장 1절 뒷부분에 말하기를 오직 예수 크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함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서부터 말미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함아 되어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진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사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처지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가르쳐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세우셨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크리스도가 세운 사도라는 것을 그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 한례자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세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영혼들로 깨우쳐서 바르게 인도하는 이 일이 사도의 직분인데 그러면 이 사도의 직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소를 증거해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소를 알게 하는 일이 그의 일이에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와 같이.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소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알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을 같이 느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세워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가르치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 열두 사도와 사도 바울의 역할이 달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 같은 예수를 말하지만 조금 다른 것을 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나의 가르침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너의 가르침이 다르다. 너의 가르침이 그래서 틀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선미사상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게 유대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사도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몸으로 비유하더라는 거예요. 은사도 몸의 각 부분과 각 지체가 하는 그 사역으로 비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도성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에게 가르침을 받은 열두 사도 그리고 성령을 함께 받은 백이신문도에게 국한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나 그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평등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주는 사도성에 비교하면 여기에는 사도성과 일반 백성의 굉장한 어떤 권위의 차이를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이 느껴지는 제사장의 역할과 백성의 역할 레이지파의 역할과 다른 지파의 역할이 분명하게 달랐던 것 때문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레이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과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이지파와의 관계에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자는 성막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에게 그들이 권위의 차이를 주셨다는 거죠. 권위의 차이를 준 이것이 그러면 신약에도 똑같이 권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위들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권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로 죽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이유는 율법에서 말미암은 사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심을 받은 사도성이라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개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 이 개시가 율법이 아닌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지금 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론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십자가 복음만이 단 하나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할래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도 이 규례를 지켜야 되고 이방인 너희들도 할래를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하는 것 똑같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믿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행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이와 같이 사도가 되었는가를 또 증거를 하죠. 그렇지만 무엇을 그가 말하고 싶으냐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율법에 주고 있는 어떤 규례나 어떤 권위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에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만인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낳은 그의 자녀이냐 아니냐의 조건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너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 평등하다는 거 이 말씀이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없다. 우리 모두가 차이가 없다. 근데 단 하나 중요한 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성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게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이와 같은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게시로 말미암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왜 사도가 된 걸 증거해요? 하나님의 게시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인데 이와 같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게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게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체심을 받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나 동일하게 복음을 가진 자다. 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르침을 성령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차이를 주고 있느냐 몸의 각 지체가 역할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오중 사역이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의 구분인 거예요. 직분의 구분이지만 이 직분의 구별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뭘 말하느냐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원을 받았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주를 모시는 그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갈라지아에서 하나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갈라지아에서 3장 28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라는 이유를 말하는 것 한 몸, 동일한 지체로서 역할만 다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이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유대인의 관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관념을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집의 성령 세례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는 거길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은 자라 절대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그곳에서 물세를 주고 할래를 주고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아, 육체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라는 물의 침례가 침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할래와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와의 연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와에서 내가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내가 연합된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그 핏뿌림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물세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성령의 세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넬료 집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그것을 보여준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간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곳에 간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을 때 그 유대 사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의 그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 사람이 얼마나 자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더군다나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배운 것들이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가져서 그것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아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도바울의 갈라지아서는 고넬료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이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그리스인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울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그건 하나님이 그 역할대로 주시는 대로 기름봄을 받고 그대로 그 일을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직분은 귀하고 차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령님이 저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가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누가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 개시를 받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시가 육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오는 게 개시예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열리는 것 이것도 개시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개시의 영어로 말씀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면 그것을 전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이제 이 신학에서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아론의 지파에게만 주어졌던 그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결격사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이와 같이 보내심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한다면 나는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나는 안수를 안 받았어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아니냐 거기에 권위를 줘요. 그리고 차이를 둡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학위나 어떤 안수가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위가 권위라는 거예요. 목사로 세상에서 안수받고 뭐 다 했어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사랄지라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우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치유의 역사를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어떤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너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도 내가 내 기름 부움을 주어서 쓰고자 한 나의 종인이라. 그러면 기름을 부움받은 종인 목사님과 이 권사님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준 직분이 권사여. 목사일 뿐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학위를 통해서 가져진 그 직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것을 주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주님 저는 집사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으로 열심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아니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역할 때문에 목사로 주기도 하고 그 직분을 주시는 거지 사람이 준 직분에 권위를 주고 등급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완에서 성령님은 한 성령님 맞죠? 우리가 한 몸 한 교회인 것도 맞죠?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목사가 머리 꼭대기에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가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하고 그를 섬기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서 어떤 권위를 사용해서 높낮이를 만드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이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충성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귀한 것이다. 어떤 직분도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 어떤 직분의 행위로 구원의 등급이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은 자로서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이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스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게 교회를 가는 게 믿는 건 아닌 거예요.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와 연합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의 본문의 8절과 9절에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말하고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게시로 깨달아 알게 한 이 십자가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노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벗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비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와 연합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내가 개시로 성령으로 말미암에서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가 11절과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왜냐? 그는 유대인이고 그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자이고 율법의 수제라고 말하는 가만히 있는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오직 이 복음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설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율법주의자가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가르침을 받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안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시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직 단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오. 우리에게 준 단 하나의 길인 것을 모든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것만 전해야 한다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갈라지아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른 복음이 마치 참복음인 것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WCC에 가입한 것이 괜찮은 거야라고 목사님이 말하니까 괜찮은 거가 아니라 이것의 근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찾아가면 너무나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 WCC 종교다원주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뉴에이지 운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에이지 운동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힌두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교야 아니요. 힌두교가 바로 뉴에이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갔더니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한국의 옛날에 성앙당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이것이 불교에도 들어가 있어요. 힌두교에서 파생된 게 불교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떤 신을 믿는 것도 다 이 뉴에이지. 인도만 힌두교고 한국은 불교고 종교처럼 나누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힌두교나 불교나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거나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거나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하고 믿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속이고 있으면서 교회예요. 다른 복음이 성도들을 지금 다 교란케 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들을 교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많이 변질됐어요. 언제부터 변질된 줄 아세요?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변질됐어요. 왜? 더 이상의 순교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때 순교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고집하다 순교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더 이상의 핍박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종교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리적으로 치중해 있고 변질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가로막힌 담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리소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들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소가 죽은 것은 이 악한 세대, 이 어둠의 세대, 이 사망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단 하나의 길로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소가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거 오늘 본문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 그래서 적당히 믿으려고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을 잘 못 마치거나 아니면 자기 간에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열매가 하나도 없거나 믿는다고 믿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오직 십자가 복음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의 마지막 그가 하는 말이 내가 10절의 말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느냐.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고 그 피로 인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이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휴고가 언제 일어날까요. 휴고 되고 싶어서 그것보다 먼저 당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이냐.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환영할 만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열매가 있느냐.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나는 방언도 했는데요. 귀신도 쫓았는데요.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길을 간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한 자가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자요. 그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갈라지아스의 서론. 나의 믿음이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오늘 내 생각과 마음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만을 가고 있느냐. 내 믿음이 어떤 종교생활이 아니라 뭔가 내가 사람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음만 나타나도 나는 없어지는 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얼만큼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